안녕하세요. 코드로 그린 그림 설명드릴 애트리의 이주행입니다. 코드로 그린 그림을 영어로 표현하면 코드 페인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L 페인트, 워터 칼라 페인트처럼 그림의 코드가 소재가 된다는 의미인데요. 제 발표를 들으시고 나면 이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저는 컴퓨터 사이언스, 전산과를 공부한 사람이고요. 특히 컴퓨터 그래픽스를 공부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라는 게 원래 그림을 그리는 학문이죠.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림을 공학적으로 그려왔었는데 다른 목적으로 그린 그림들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연구소에 와서는 컴퓨터 그래픽스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연구 주제로 넓혀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로봇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UST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예를 보여드린다면 예를 들면 이런 그림들이에요. 이게 가상 슈퍼마켓입니다. 가상 슈퍼마켓에서 물류에 관련된 것들을 딥러닝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CG로 슈퍼마켓을 그리죠. 그래서 딥러닝을 위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알약들이 보이는데요. 하나는 가상 알약이고 하나는 진짜 알약입니다. 그래서 기계 학습을 위해서 가상의 알약을 CG로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되게 많은 복잡한 가상의 알약들이 보이죠. 여기 보면 16개의 알약이 있어요. 실제로 페스타리나 우르사 같은 그런 알약이 있지만 실제로는 다 CG입니다. 되게 많은 CG로 알약의 이미지들을 만들어서 복잡한 상황에서 알약을 디텍트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주로 낮에 연구소에서 하는 일들이고요. 이것도 컴퓨터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배워야 하는 가상의 환경들을 컴퓨터 그래픽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부터 설명드릴 내용들은 이런 공학적인 그림이 아니라 저의 어떤 심상에서 오는 그런 그림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그림들이죠. 제가 새내기 작가입니다. 작년 10월에 첫 전시를 하게 되었었어요. 사이언트 페스티벌 때 IBS에서 첫 전시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같은 기간에 또 화학연구소에서 이렇게 전시를 했고 아직까지 화학연구소에서는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계신 분들 혹시 방문하시면 디돌 플라자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전시가 작년 11월 달에 아이고 조작이 좀 미숙하네요. 이전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 됐었고 네 번째 전시가 서울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서 아마 오늘 발표하신 걸로 아시는데 펄스나인에서 AI 갤러리에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또 발표하시는 김세용님하고 같이 전시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전시를 경기도 양주의 시립미술관에서 인공지능을 위해서 만든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장욱진 화백의 대표작 자화상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영광스럽게도 그때 피카소하고 마티즈의 그림들하고 제 그림이 같이 걸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정을 밟다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대전 비엔날레 오픈하고 저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직 1년이 첫 전시하고 1년이 안 됐는데 굉장히 큰 전시에 참여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렸던 그림들이 전부 코드로 그린 그림이라는 주제로 그려졌었는데 그래서 코드로 그린 그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AI 페스티벌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코드가 무엇인지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굉장히 코딩을 잘할 것 같이 생기신 분 아니신가요? 바이런이라는 악만파 시인이십니다. 이분이 어떻게 코딩과 연결이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런 시를 쓰셨어요. 그녀는 아름답게 걷는다. 어둠과 빛의 순수는 모두 그녀의 얼굴과 눈속에서 만나고 이 시에서 어둠과 빛의 순수라는 게 저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그렸던 윤동주 시인의 얼굴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물이 그려지지 않았고요. 인공지능을 위해 만들었던 스타일리스트라는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윤동주 화학의 눈을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별로 되어 있죠. 아니면 영화계의 별이라고 할 수 있는 말린 멀로를 또 스타일리스트 데이터셋으로 이렇게 그렸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코딩의 히스토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분도 굉장히 코딩을 잘할 것 같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굉장히 낭만적인 분이신데 이분이 어거스트 에이다 킹이었고요. 남편이 백작이 되고 나서는 러브레이스 백작 부인이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결혼 전의 이름은 어거스트 에이다 바이런입니다. 바이런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시인 바이런의 따님이세요. 하지만 그 사실보다는 세계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에 굉장히 위대한 수학자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어떤 컴퓨터에다가 코딩을 하려고 했었을까요? 바로 찰스 바비즈의 해석기관이라는 컴퓨터입니다. 그 당시에는 반도체도 없었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는 없었고 톱니바퀴 같은 기계적인 장치로 사측 연산을 자동화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런 스텝을 고안을 해냈죠. 에이다가. 그래서 베르누이 수라는 계산을 하기 위한 스텝을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세계 최초의 코딩이다. 프로그래머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의 굉장히 짧은 역사를 저희가 이렇게 4장의 사진으로 요약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에이다는 바이런 딸, 바비즈의 해석기관, 최초의 코드는 베르누이 수. 굉장히 익숙한 라임 아니신가요? 그래서 이 라임은 위에 있는 라임에서 따온 거고요. 이 느낌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같은 글자 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코딩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저는 코딩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발표 드리는 것처럼 만약에 저희가 오프라인 행사를 했다면 좀 더 많은 방법을 써가지고 여러분들과 인터랙션을 했을 텐데 아쉽게도 저는 오늘 동영상으로 말씀만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죠. 그리고 요즘은 컴퓨터들이 좋기 때문에 우리들의 언어, 제스처들도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정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코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코드로 컴퓨터에게 제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저에게 대답을 하죠. 다양한 방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 중에서 그림으로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는 컴퓨터가 대화를 위한 언어인 거고 그리고 인간의 언어가 수많은 진화와 소멸을 한 것처럼 컴퓨터도, 컴퓨터 언어도 굉장히 많은 진화의 과정을 거쳤고 이렇게 많은 컴퓨터 언어들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 왼쪽 아래에 보면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에이다라는 분의 이름을 딴 언어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수많은 컴퓨터 언어를 이렇게 재미있게 무기로 비교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왼쪽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쌍절건이 보이죠. 이 쌍절건이 C++입니다. 그러니까 배우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뒤통수도 때릴 수 있고. 하지만 마스터하고 나면 굉장히 멋있는 언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많은 언어들 중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언어는 코드로 그린 그림에 사용하는 언어는 바로 맨 위쪽에 있는 지구를 돌고 있는 레이저4로 표현되어 있는 울프렘 언어라는 것이에요. 울프렘 언어는 매서메티카에서 돌아가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어떻게 쓰이냐면 물론 수학과학자들이 주로 많이 쓰이고 있긴 하지만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노벨상을 받은 킵손 교수님이 2015년 논문을 쓰신 게 있어요. 인터스텔라를 만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웜홀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을 적에 매서메티칼을 가지고 웜홀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사례를 이렇게 논문으로 보냈고요. 최근에 나왔던 어라이벌이라는 영화에서 외계인이 썼던 이런 문자들도 매서메티칼을 가지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제가 매서메티칼을 라이브로 코딩을 해보이면 좋겠지만 오늘은 이 간단한 코드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코드로 그림을 그린다는 그 행위 자체를 코드로 표현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코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함수를 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f라는 함수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함수는 어떻게 만드냐면 동기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저의 상상이 필요한 것이죠. 코드로 그린 그림이라는 것에서는 저의 어떤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공학적인 그림과 달리. 그래서 그 그림을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파라미터를 잘 순정해야 됩니다. 수많은 실험을 해야 되고요. 그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것도 저의 취향일 수도 있고 저의 눈높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로 작가는 저라는 파라미터를 넣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테이블이 포룹에 해당하는데 수많은 파라미터들의 셋에 대해서 실험을 계속해서 맨 왼쪽에 있는 이미지 리스트들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미지들 중에서 작품으로서 선정하는 것도 저의 역할이죠. 그래서 코드로 그린 그림이라는 것을 이렇게 코드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보면 차가운 프로세스였을 것 같은데 인간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함수도 제가 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상상도 제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파라미터도 제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는 이 함수를 반복적으로 수행할 뿐이에요. 그래서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것은 작품이라고 선택하는 것도 저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다양하게 만들어 봤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라인그리드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비디오에서는 라인그리드로 만든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이 동영상은 바로 방금 전에 이제 대전 비엔날레 설치하면서 틀어놓고 온 영상입니다. 동영상 부탁드릴까요? 한 6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디 페인팅 인 모션이라고 해가지고서 동영상 위주로 제가 컴필레이션을 했고요. 라인그리드 3 중에서 첫 번째 16종족이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기하학을 굉장히 컴퓨터로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선분이 복잡한 패턴의 어떤 유전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상상에서 출발한 작업입니다. 선분을 그리드에 배치하는 길이와 각도를 16개의 규칙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수학적이고 개념적인 규칙인데 이게 실제로 패턴으로 구현됐을 적에 어떤 식으로 시각적으로 다가오는지 감각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명확하게 다른 감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게 폰트예요. 글꼴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 라인그리드 패턴을 가지고 글꼴을 표현을 해봤었는데요. 혹시 희미하겠지만 의도된 희미함입니다. 어떤 글꼴이 보이시나요? 고요할 정자고요. 그래서 라인그리드 8번 패턴을 가지고 고요함의 내부는 정지를 시켰고 외부는 움직이게 했고요. 반대로 움직일 동자의 내부는 속이 시끄럽다고 그러죠. 속이 막 움직이고 겉은 고정되어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보면 이런 형상입니다. 실제로는 이걸 3D로 만들고 싶은 게 제 목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다음에 보여드리는 것은 라인그리드의 베리에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흰색 바탕에다가 세 개의 라인그리드 인스턴스를 샘플링을 해서 겹쳐본 거예요. 그랬을 적에 마치 가상의 추상 문자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좋아하는 어떤 수학으로, 심볼로 그림 그리는 그런 방법들에 해당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딥러닝이라는 것을 저도 접하면서 그림에다가 딥러닝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강원도 여행하면서 찍었던 달 사진이고요. 그 달 사진에다가 어떤 패턴을 식각했습니다. 라인그리드 8번 패턴을 식각을 하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의 강도를 조절함에 따라서 패턴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체감하기 시작했던 거죠. 딥러닝을 몸으로 느끼면서 감각하려고 했었고요. 그런 초기 시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미있는 제목이에요. 폐와 도시, 좀 생소하시죠? 폐는 진짜 저희가 숨쉬는 폐예요. 그리고 이거는 폐암세포입니다. 저희가 이제 가상의 폐암세포를 만들어서 딥러닝을 돕고자 하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폐암세포를 폐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또 실험을 하다 보니까 라인그리드로 뭔가 식각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진짜 폐암세포에서 라인그리드 패턴을 식각을 해가지고 마치 항공촬영을 한 도시의 모습처럼 꼬불꼬불한 자연의 패턴들이 인위적인 직선의 패턴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게 도시 같아가지고 가운데 강이 흐르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이런 이미지를 선택을 했고요. 비슷한 구성인데 같은 이미지를 위로 올리고 왼쪽 아래는 세포의 이미지를 그대로 뒀고요. 오른쪽 아래는 변형되어 있는 도시의 이미지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패턴이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대비를 해볼 수가 있도록 했죠. 정형적인 패턴과 자연에서 오는 패턴. 이런 패턴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쉽게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사람이 이걸 그린다는 거는 애니메이션을 그린다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일이에요. 그래서 딥러닝이 굉장히 잘하는 게 이런 패턴을 생성하는 일이 굉장히 유용하다.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딥러닝으로 패턴을 만드는, 탐험하는 그런 저의 여정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리고 이건 무질서의 진화라는 시리즈인데요. 여기 이제 8개의, 아, 이제 무질서의 진화는 뭐냐면 이거 라인그리드 8번 패턴을 가지고서 살짝 딥러닝을 걸어서 그 강도,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종해 나간 거예요. 마치 불조절을 하면서 실험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재미있었던 것은 그 불조절에 해당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조종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정형적인 패턴에서부터 비정형적인 패턴까지를 연속적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아마 딥러닝이 없었다면 이런 실험들이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기법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8개의 추상적인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법한 수학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를 라인그리드와 딥러닝의 어떤 패턴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전 비엔날레에서 보실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 그림이 나오는데요. 모호한 경계라는 겁니다. 모호한 경계라는 게 패턴이 점점 복잡해지는 것을 연속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올수록 패턴들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중심부에 경계가 있고 이 경계는 어떻게 보면 제가 호드로 그린 그림을 하면서 탐구했던 과학과 예술의 세계의 어떤 모호한 경계에도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아끼는 그림이고요. 작년 첫 전시 때 썼던 그림이기도 한데 이건 또 비엔날레에도 같이 가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 보여드렸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 메시지는 피카소와 아인슈타인의 메시지예요. 피카소는 예술가지만 자신은 연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작품은 모두 연구활동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위대한 연구는 위에 가면 합쳐져. 그래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는 예술가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 레벨의 과학자와 예술가가 이런 식으로 예술과 과학의 경계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로 오늘 저의 발표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시간 질문이 올라왔네요. 박사님께서는 과학자인가요? 예술가인가요? 어느 호칭이 좋으신가요? 저는 둘 다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라도 좋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요. 서양화, 동양화, 일러스트, 인물화 등 코드로 유독 그리기 어려운 유형이 있을까요? 말씀해 주셨는데요. 코드로는 아무래도 기호적인 것들을 표현하기 쉽고요. 추상적인 것들을 표현하기 쉽지만 구체적인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표현하기가 꽤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스타일 트랜스퍼 같은 기법을 써서 구체적인 형상과 추상적인 패턴을 결합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 향후에 컴퓨터가 스스로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고요. 결국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바가 이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그래서 코드로 그린 그림에서 인간의 역할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각각의 역할이 전부 다 컴퓨터에서 대체된다면 진짜로 코드가 그린 그림이 되겠죠. 그때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지향점으로 봐야 되긴 하지만 시간은 꽤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질문 감사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